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기도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 귀한 열사들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뿌린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자리 참을 수 있도록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뿌린 피가 대한민국 오천만 심령들의 가슴속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그 열매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나쁜 세균인 주사파들이 다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강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 동지들 여러 국민들 여러 함께 하시는 심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